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향하는 길, 기온 변화가 큽니다.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했는데요. 내일은 비구름이 한기를 몰고 와서 추워지겠습니다. 낮에도 7도선에 머물겠고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비나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밤에는 북동 내륙 지역에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익산은 1도, 그 외 서해안 대부분은 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7도를 웃돌겠고요. 동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완주와 무주, 진안이 1도, 순창과 남원은 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진안이 4도, 장수는 5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는 못하면서 주말부터는 차츰 날이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